거기에 반해 한번 아리소텔레스의 우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소텔레스의 우주는 사원소, 물, 불, 공기, 흙입니다. 근데 아리소텔레스의 사원소는요. 상생상극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우주를 만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주냐. 맨 밑에 흙이 가라앉아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불이 타오르고 딱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물불, 공기 흙이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으면 이 우주는 운동할 이유조차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백목에 흙 성분이 많을 것 같잖아요. 흙 성분이 많은 것이 공기 중에 있으니까 얘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 그게 무게라는 것입니다. 즉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게 물불, 공기, 흙이 무게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리소텔레스 우주를 자세히 배워요. 그 전에 또 탈레스는 우주가 물이라고 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물이라고 했다. 그런 것까지 다 외워야 역사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복희우주는 하나도 안 그러치니까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 정말 신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피타고라스입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다른 사람처럼 물불, 공기 흙을 얘기 안 하고 우주는 수로 돼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를 들여다보면 1, 2, 3, 4가 써 있느냐? 그 뜻이 아니고요. 우주에서 아름다운 것, 조화로운 것 이런 것 뒤에는 뭔가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3명의 어린이를 앞에 나오라고 해서 직사각형 그려봐라 그러면 대충 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 정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 아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아이도 없습니다. 묘하게 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게 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금 비율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풍경화를 그립니다. 바닷가에 나무를 그려야 돼요. 나무 어디 그립니까? 한 이 정도 그려야 됩니다. 이 정도. 어떤 뭔가 비율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이래야 이게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이 나무를 가운데 그리면 여기 가위표입니다. 이 비율이 뭘까요? 이 아름다운 비율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생각할 때 피타고라스는 1대 1.618이다. 딱 숫자로 대답을 합니다. 1대 1.618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황금 분할에 관한 책을 보면 1대 1.618이라는 것만 나오지 도대체 1.618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요. 여기 가라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나다라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계속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무한히 그릴 수 있는 경우 즉 가나다라마바에서 무한히 그릴 수 있는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게 1.618 이게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618 대 1이면요. 이게 1.618 대 1이 이것도 1이에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저거 사실 별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1.618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근의 공식은 해오셔야 돼요. 오래 안 걸립니다. 얼른 정리해드릴게요. 이 1.618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안에 정사각형을 그리고 정사각형을 그리고 또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이면 1이면 이게 1이겠죠. 그다음에 이게 뭐가 됩니까? 0.618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우리가 구해보자 이거죠. x로 넣고 x로 넣고 그러면 이게 x니까 이거 정사각형 같지 않네요.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비율은 x를 한번 더 곱해야 됩니다. 0.618 같은 값은 곱하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아시죠? 이거 보시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1 더하기 x죠. 1은 곱하나만 하니까. 그런데 이쪽 입장에서 보면 가로에다가 세로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건 없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x 플러스 x의 이왕에서 이 방정식을 풀면 바로 피타고라스의 황금비율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x는 뭔가요? x는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비저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의 c죠. 그런데 음수는 안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1대 1 더하기 x가 이 값이 1.618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대 1 더하기 x는 2분의 루트 5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이 값이 2분의 루트 5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별이라는 게 이 오각형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체인지 볼까요? 여기서 가 대 나 나 대 다 다 대 라가 전부 다 황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짧은 선 그 다음에 그 다음 선 그 다음 길이 그 다음 제일 길은 길이가 전부 다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저 별을 발명했고 하늘에 별이 저렇게 생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저 별을 손바닥에 찍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의실을 들어갈 때 이렇게 보여준 모양이에요. 피타고라스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숫자로 뭐든지 해결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